과반의 의석은 기본 180석 혹은 200석까지도 넘어볼 수 있다며 자만하고 까불었던 새누리당이 민심의 회초리에 호되게 얻어맞았습니다. 과반에는 턱도 없는 의석수 심지어 제1당 자리까지도 뺏기고 말았는데요. 이 정도면 당대표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당일까지도 빨간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니하다를까 많이 당황하셨는지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영 딴소리만 하고 계시는데요. 새로운 국회는 이미 국민들이 만들어놨고요. 민심이 새롭게 바꾸고 싶은 다음 타자는 누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.